네 안녕하세요 스타입니다. 제가 오늘은 바로바로 햄스터를 제가. 이 햄스터 집을 만들었는데. 이 종이를 여기에다 놔볼게요. 그럼 아주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기 종이가 있죠. 놔볼게요. 벌써 여기에 들어갔죠. 거기는 먹이통인데. 자 여기 들어갔죠. 나왔다. 여기 집을 들어가야 할텐데. 익숙하지가 않아서. 이리 와봐. 얜 그저 내가 좋은거 같은데. 이리 와봐 좀. 여기 들어가 봐. 들어갔죠. 이렇게 열어서 확인할 수도 있어요. 이렇게. 자 지금. 카메라. 프레쉬를 만들고. 비춰져서. 자 여기에 먹이통으로 만든. 여기에도. 뚝밥을. 치워넣었어요. 이상 호기영상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구요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안녕